3, 2, 1, GO! 나이스! 뭐야! 다 달려! 오! 확실히 이게 띄우러 위에서 왔을 때 이쪽으로 벗어나있어, 이게. 이거는 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? 여기 있는 거. 이건 자른다고 하에만 구입할 때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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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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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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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당겨줘야 돼 당겨줘 3 2 1 GO 나이스 뭐야 다 달려 야 날개 벗어졌네 어제 날개가 1 2 2 5 5 6 5 5 6 6 6 6 뒤집옥 시동 그 도깨구리 도깨구리 근데 저희도 그 하얀색 색깔마다 저 모르겠어 이 정도면 엘리베이터는 차별을 쳐봐 이게 맥치야 근데 귀엽지 갈게요 쓰리 투 원 파이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프로펠러 갈린 것 같은데?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여기서 자러서 한 번 안 자러져서? 진짜? 이거 영장 안 맞추고 왜 나와 갑자기? 여기가 치열이 안 빠져나온 거 같지 않아 뿔이야 어? 지금 하나도 안 넣어 응? 왜? 나 몰라 저 스피너 말고 스피너랑 너트 중에 하나만 쓰면 될걸요? 아 진짜?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는 옵션인가요? 너트가... 세게 말 씁니다 이번에 3 2 1 파이어 3 2 1 갑니다 아니 아예 안풀렸어 아 안풀렸어 당황도 서버부터 서버 당장 그대가 안풀렸어 가족운동 이제 반식이 하나 대부분 고정하고 이거 이상해 다 찍을래 근데 하나도 안풀어 진짜 비싼거 중에는 용자속으로 제동하는 건가 이게 훨씬 낫다 어이씨 뭐야 얘 지금 근데 여기 자리 한번 구멍난 데라서 잘 앉을텐데 그러니까 조심 조심 갈게요 준비 3 2 1 GO 3 2 1 2 3 2 3 2 2 1 2 2 3 3 2 2 2 2 3 2 2 2 2 2 3 2 2 3 2 2 3 3